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잉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잉녀걸이에요 아깨르 윙크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멤버들 모두가 네 여자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자 오늘 콘텐츠 이름은 얀델의 저태 콘텐츠를 준비해왔습니다 찡긋 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사랑스럽다면 좋아요 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정말 귀여운 여자 여자 고등학생분들을 소개할거에요 자 오늘 정말 깜찍발랄한 자 요로루 여고생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깨루 깨루 아 오늘 화장 어 친구야 오늘 화장 정말 잘했다 맞지 나도 그 생각했어 오늘따라 화장에 잘 못더라 아이고 틴트 뭐 써 어 아 또 어디가 다 어디갔어 다 어디갔어 어디가 다 어디갔어 아 오늘 정말 이쁘다 얘 어 그리고 이제 우리의 우리의 또 기집애들을 소개시켜볼까 아 기집애들 어디갔어 어 하이 어 우리 학교 퀸카 퀸카 퀸카잖아 어 안녕 나는 야 이거 뭐야 야 야 여자 여고생이 목소리가 왜그래 반갑다 너 너 언니 반가워 언니 너 흡연하니? 너랜 이런거 하지마라 아 아 여고생이 무슨 목소리가 이래요 야 너 어렸을때 보약을 보약을 잘못 먹었어요 아 이게 뭐야 아 자 어쨌든 우리 학교 퀸카 봉수 여학생이야 반가워 어 어머 퀸카는 무슨 이 기집애 아 하하하하 아 야 이게 뭐야 변수 야 너 목 한번 들어봐 응 어 너 너 왜 목젖이 있니? 목젖이? 어 그런거 중요하지 않아 이 기집애야 너 변성기 왔구나 자 그리고 제 우리 학교에 이쁜이를 맡고 있는 아니 귀염둥이를 맡고 있는 쥐순이야 쥐순이 어허 반갑소 내 이름은 쥐자 늑자 순잘 써서 쥐순이요 아이 뭐야 여자 목소리 한번 내주세요 네 음 어찌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인가 한번 해봐 한번만 어 반갑소 아 아 자 자 우리 쥐순이라는 어 여고생이야 얘들아 어 그리고 오늘 어 이 친구 이름이 음 이수건 수 수 수 이순 이순씨 아 우리 학교 이순이야 이순 아 이순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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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나 이순아 하하 하하 야 이게 뭐야 하하 아 뭐야 아 뭔데 너 이렇게 여자 목소리를 잘 내는 건데 하하 하하 아 나 여자니까 당연히 목소리를 여자 내는데 아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이건 좀 더럽죠 네 인정하자 인정합시다 인정합니다 하하 이순 이순씨 이순아 응 너 너 너 선생님한테 걸리겠다 너 치마 왜 이렇게 짧아 어? 선생님 또 혼날라 그래? 어머어들 하하 어머어들 치마를 내가 통색 걸 입고 왔네 아이고 아이 아이 이놈의 기집애들 다 우리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다 이쁘게 화장하고 왔구나 응? 아 음 맞아 선배 너무 좋아 너 선배한테 잘 보려고 너 침 흘리고 왔구나 오늘은 어? 아 이제 선배가 올 시간인데 다같이 불러볼까? 파라다이스 이들아 안녕 아으 깨어오 아니야 어이 어우 신발 신발 너무 카화이 선배 오늘 너무 잘생겼어요 선배 아유 무슨 소리야 이쁜 여, 여순아 그 미호선배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 난 이 학교의 유일한 남학생 단, 단식이야 단식이 단식 단식이야 역시 단식선배야 단식선배 꺄 어 잠시도 멋있어요 선배 섹시해 최고야 선배 너무 귀여워요 꺄 꺄 역시 선배 오늘 잉여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어 선배를 한 선배를 어 어 한 선배를 두고 어 싸우는 얀데레저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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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단식선배 너무 잘생기지 않았니? 어 단식아 단식선배 너무 이뻐 단식선배 너무 이뻐 단식선배 가세요 아 맞다 이순아 이순아 응 너 오늘 뭐 고민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 맞아 나 지금 엄청 고민이야 지금 아 아 어머어머어머 야 기지배 무슨 고민인데 그래 어? 어머어머어머어머 어? 아 내가 진짜 편지를 하나 만들었거든? 어 이게 무슨 편지인데? 아 이거 그 단식선배님께 이거 아 내가 편지를 내가 이거 뭐? 어머어머어머 이 기지배 이거 은큼한거 봐 어? 너 연애편지니? 어 너 이 기지배 너 진짜 저지르려고 그러는거야? 너 저지르려고 그러는거야? 용감한거 봐 이 기지배 이 저질 어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어 단식선배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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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바나 빨리 나가봐 빨리 나가봐 어 어 어 얘들아 안녕 어 다이사들 야 멋있어 야 나도 멋있어 단 단 단 단식선배 어 이 이 편지 받아주세요 야 단 고백했어 어머 방영이께 고백했어 방영이께 고백해버렸어 단식시 제 제가 단 단식선배를 정말 좋아합니다 자부여주세요 으 으 으 으 으 그럼 나한테 고백하는거니? 맞아요 선배 당신과 정말 정말로 당신과 한번 1위 되고싶습니다 으 으 으 으 아 알았어 긍정적으로 거 어 검토해볼게 으 으 으 긍정적으로 검토해볼게 아 너무 기뻐 아 기뻐 아 어 어 뭐야 요로야 요로야 아 요로 왔어? 너희 지금 뭐하는거야? 희순이가 우리 단식선배한테 막 고백했잖아 미쳤어? 왜? 변식선배는 내꺼란 말이야 아아 이게 뭐야 어 어 야 어 어 야 요로르가 방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 어 어 어 어 어 우리 친구 중에 미친 지지매가 있는거 같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요로가 단식선배 좋아하는건 알고 있었는데 어 어 어 저쪽도로 저쪽도로 좋아할 줄은 몰랐어 나도 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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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아 나 좀 구해줘 거기서 평생 살아! 이 새끼를 이 자식을 그냥 야야야야야야 넌 솔직히 얼굴 못생겼어 단식선배의 짝이 될 수 못해 단식선배는 내 거야 이 자식 배신을 한다 이것이냐? 이 지지배들 못생겨가지고 하나같이 아니 단식선배는 내꺼인데 단식선배는 내꺼야!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뭐지? 어? 입술색 예쁜데 틴트 어디서 샀어? 나 이거 르꼬크에서 나와봐 기지배 아메아메 나이키에서 샀어 나이키에서 꼬치 브랜드거든? 어 나중에 정보 좀 줘? 어 알았어 나 인순아! 야 세파이! 고맙다 인순아! 세파이 세파이! 아 쟤 진짜 미쳤나봐 진한 아무래도 요로르가 얀대리인 것 같아 왜 된다봐 어 단식선배 다시선배 나 좀 구해주세여 제발 나 여기.. 나 네 옆에 있어 어이 탄식샘파아이 나도 당해버렸지 뭐야 날 방금하고 싶대 탄식선배 그냥 요루루를 좋아한다고 하세요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냥 요루루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탄식샘파이는 내 거란 말이야 빨리 나와 얘들아 뒤집애들아 발 도망가 오케이 잘가 우어우ilt 야 안들이가아아앍 아무래도 가질 수 없으면 모두 다 다.. 모조리 붕괴!!! 선배가 왜 네거야! 지지배야! 누구 껌잡으러 나쁜놈이 지지배야 내꼬야 나 네꼬야? 야 근데 요루루가 가질 수 없다면 다 죽여버리겠대 선배 미친 여자보다는 내가 더 낫지 선배 글쎄 빡빡이라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거야 비록 다 모니터를 덮지마 세보이 선배 니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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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져 안가져 태태태태 안가져 아 진짜 여러분 이거 피 안보이는거에요 게임문드 아닙니다 피가 안보이는거네요 자 자 게임문드 아니에요 네 야 니가 샌빠이한테 고백하는 바람에 요르르가 앤데라가 됐잖아 나 다치 고백함을 짓고 있을 뿐인데 아무래도 안되겠어 이 학교를 나가야겠어 후문이 있거든 후문으로 나가는거야 어때 후..후문? 그래 왜 아..내 후문은 너무 위험해 왜 아..나..이거..이거 모범생들은 후문 가지말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가지말라고 안녕 얘들아 요로야 나 좀 구해줘 한 번만 구해줘 요로야 니가 원하는게 뭐야 나는 선배를 원해 선배의 사람을 원해 야 내가 명품 샤넬 빼서 사줄게 제발 나 구해줘 필요없어 선배가 아니면 다 필요없다고 아..이럴수가 아..이럴수가 선배님 데려와 선배님 될거야 아..이 자식 제정신이 아니구만 내가 톡톡이 내가 한 대 때려주겠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아..이 자식이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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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여고생이 그렇게 놀래? 일단 아이템을 먹자 아이템은 황금사과랑 황금사과밖에 없네? 일단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는데 레버 레버 좋고 이건 뭐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여학생의 무덤이라고? 미안하지만 좀 무덤으로 파볼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여학생의 무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파헤쳐볼까? 오! 아니! 여기? 여기 이상한 게 있어! 칫솔인데 칫솔? 얀데레가 쓴 칫솔인가? 그런가 본데? 이게 뭔가 힌트가 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빨리 와봐 이 지지마! 왜왜왜왜! 왜왜왜그래! 여기임만 참깨 펴져있어 여기임만 참깨 펴져있다고? 뭐지? 뭐야?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저거 기증이 많아! 어떡하 winter 야 니들 왜 무리ication 싸우는거야? bind淚 때문에 그래 선배 때문에 그러냐고 이 자식이 늦게 넘어갈게 아니야 너뜩 뭐해 다시 너뜩뜩 아 잠깐만 나 책 좀 읽게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책 안에 칼이 들어있는데? 책 안에 칼이 들어있는데? 야 근데 우리 하나 둘 셋 어? 우리 다 잡혀버렸잖아 네 나 끌게 저 지지배 미쳤나봐 아 미쳤나봐 이게 뭐야 야 이게 뭐하는 야 아무래도 이게 요로루가 쓰던 물건 같은데 내가 요로루가 쓰던 물건을 다 모으면 힌트가 될만한 게 있을꺼야 나이도 못하지마요 상대를 넌 본다면 철경 놀아도 가만두지 않겠어 뭐 가져 필요없어 요로루야 요로야 요로야 무슨 일이니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어 뭔데 사실 나는 남자였어 나는 요로 요로 너를 갖기 위해서 여장을 하고 요고에 들어온 거야 요로야 사랑해 요로야 나는 선배가 목적이 아니야 니가 목적이라고 요로야 아아 뭐하는 저 뭐하는 쟤네 뭐하는 아아아아아아아아 유순아 동신 차려 허 허 허 동신 차려 너 원래 이놈이 아니었잖아 헣 탄식 선배 제 마음을 받아줘요 거대달라고 제 마음을 받아줘요 너무 무서워서 안되겠는데 에이 반지선배 별에 뽀뽀하기! 뽀뽀해봐라! 와 이리와! 이 미친 악기로 반다! 아아아아! 미쳤나봐! 진짜 미쳤나봐요... 우린 틀렸어! 우린 틀렸어! 저 녀석은 자꾸 초음파 공격을 한다고! 적을 어떻게 막아야돼? 아무래도... 우리 얀데레... 우리 얀데레한테 샤피오바 살고 말거야... 어떡하지? 저 녀석 자꾸 초음파로 공격하고 있어 마이크로 공격하고 있다고! 저걸 어떻게 막아야된다고? 얘들아 안되겠어! 뭔데? 이... 이... 정신병원에 전화해야겠어... 미친 여자야 저거는! 지지매! 지지매! 전화하지마!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신병원이자! 예! 여기 그... 선배를 얻기 위해서 같은판 친구들을 학살하는 미친 여자가 있어요! 미친 여자가 있다고요?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네!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일단은 계좌모논을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송금을 받은 뒤에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거 사기자라! 꼬야겠다! 야! 뒤에 봐바 끼에봐바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사기당했어! 정신병원 사기였어! 어떡해 왜 좋아!!!! 이제 빨리 나가야겠다 안 되겠다 bok Basically 이제 빨리 나가야겠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난 사실 너를 좋아해 내 마음을 빨라 죽겠네 늑순아 나 사실 남자야 어 사실 나도 남자야 어? 그래도 난 니가 좋아 어 난 니가 싫어 안돼 죽지마 거기로 가면 죽는단 말이야 너희 남자였니? 아뇨 저 여자야 그렇다 우린 남자다 그래도 난 니네가 좋아 어 고마워 잘못 설치했어 잘못 설치했어? 하나 줘 하나 줘 여기 앞에 있다 우리 살려줘 우리 다 잡힌다 이거 빨리 빨리 야 얀데르 온단 말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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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빨리 가자 얘들아 우리 빨리 탈출하자 야 아무래도 우리 빨리 찾고 빨리 나가야겠어 야 아무래도 우리 빨리 찾고 빨리 나가야겠어 맞아 빨리 도망가야겠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음... 어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디서 할 수 있어 바깥에 있어 바깥에 일로와봐 우리 피아노 방 피아노 방 바깥에 있다고 아 빨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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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요즘 이거 찾았어 이거 이거 맞지 이거 어 뭐야 어 이거는 얀데르가 입었던 수영복이야 와데르 어 그거 나주면 안돼 그럼 왜와랴 17세 여고생이 입었던 수영복이라니 수영복이라니 안돼 안돼 넌 이분 안돼 안돼 넌 여고생이잖아요 야 이게 뭔 소리야? 뭐야? 뭐야? 선배 니꺼 아니야? 미친 지지매야 야 일단 우리 비밀번호 하나만 찾으면 될 것 같거든 뭐야? 혹시 이거야? 이거 뭔데? 이거야 이거 이건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야 저기도 아니었어? 응 아까 수상한 장소를 찾았었어 지하에서 그래 그래 빨리 가자 조심히 가야돼 조심히 어 거기로 가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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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 뭔가 수상하지 않니? 위를 봐 어? 이런데 있구나 근데 잉순아 어 왜 뭐가 수상하지 않니? 옆을 봐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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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 너 나 좀 왜 그러나 이끄야 나는 선배 이 거야 선배 너 가줘 너 가지라니까 아니야 이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Expert 나 좀 도와줘 나 나가게 해줘 이거 뭐야 이상한 게 생겼는데? 뭐야 이거 이거는 모르겠네 우린 다 찾아서 비번이 0 0-6-2-9야 0-9-2-9 뭐지? 0-6-2-9 0-6-2-9 0-6-2-9 0-6-2-9 어? 아니 선배의 생일이잖아! 아니 이럴수가! 선배의 생일? 야야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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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투 지지배가 왜 안 오지? 올 시간이 됐는데? 제발 재판을 빌리 sufficient 아 어? 아.. 3-1 아.. 너네 안 데려야? 인가 아... 얘들아 아 아이 뭐야 다행히 인형탈을 쓰고 있었더니 유르가 못보고 지나쳤어 그래 빨리 문을 열어! 빨리!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우리 비번 알았으니까 빨리 우리 빨리 나가자! 공.. 공..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노는 게 왜 좋아져! 노는 게 제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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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게 제일 좋은데 다행히 날은 이란가. 너 celebration ㅋㅋㅋㅋ 노는 게 제일 좋아! aren 야야야 비번 빨리 열어 비번 열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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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0629 0629 빨리 와 야야 빨리 와 야 쥐순아 빨리 들어오라고 요리야 사실 나 선배보다 노는게 더 좋아 노는게 제일 좋아 뿌루룩 노는..다는 너란게 제일 좋아 노는게 제일 좋아 아 아 애들아 빨리 와 어 빨리 와 batter 빨리 와 빨리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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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돼 야 뭘 맨떨어져 쟤 왜 떨어지는거야 쟤 왜 떨어지는거야 선배 가죠 선배 가죠 선배 가죠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선배 줄게 가지라고? 필요 없어 우리 가죠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비판-" 짱이다 문 닫아 문 닫아 예엨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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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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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아아아아 으아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빨리 상자만 뭔가 있을 거야 빨리 iren 어? 나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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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어 한 번씩 살았어. 끝에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왠지. 아아! 나 간다! 으아아아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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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단미오 센파이보다 멋진 선배를 얀데레에게 소개시켜주세요? 읽어보자 단미오 선배보다 더 잘생긴 선배를 찾아서 요루루에게 소개를 하면 얀데레는 평화를 찾을 것이다 집안 어딘가에 있다? 야! 야 뽀로로! 너는 게 제일 좋아? 얀데레한테 더 멋진 선배를 소개시켜주는 거 어때? 선배를 찾으러 가보자 내가 더 멋진 선배를 소개시켜줄게 요루야 아 내가 소개시켜준다니까 기다려봐 여기서 근데 보면 생각이 바뀔걸? 나 선배밖에 없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선배밖에 없어 기다려 기다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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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배 어때 아주 섹시하게 생겼는데? 아 이거 아저씨 선배잖아 야 내가 데려갈게 내가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나는 다른 선배를 찾아볼까? 아니 인디언 족장 선배? 이 선배는 좋아할려나? 요루루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다른 선배 다른 선배 아저씨 선배가 또 있네 여기 아 이 선배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인데 이거? 흠 음 아아 어어어 아 아저씨 선배 아니 잘생긴 선배 그래 이 선배면 되겠다 좋아할 거야 선배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따라오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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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선배를 소개시켜주면 좋아할 거야 분명 야 얘들아 다 선배 구했니? 뭘 써 얀들이한테 소개시켜주면 될 것 같아 먼저 가봐 아 요로야 요로야 무슨 일이야 야 이 아저씨 선배는 어때 이 아저씨 선배 아 아니 선배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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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선배 안녕 안녕 아아 요로야 선배 아아 아아 어 야 진 너 뭐야 어? 진구 선배잖아 진구 선배 야 진구야 제발 진구 진구 선배다 요리야 진정해 진정해 나 진짜 잘생긴 선배들 데리고 왔어 봐봐 옆에 보라고 잘생긴 선배야 어때? 마음에 드니? 어? 어? 방은 방이는 부 educ내밖에 없는데 엑 안녕하세요 선배 저는 요리ted라고 해요 선배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요르르 얀드레를 평화를 찾아오게 했군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하하하하 역시 외모지상주의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얀드레 저택 콘텐츠가 끝이 났구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